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4일 무렵에 4.15 총선과 관련된 최초의 재검표 작업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병호TV는 6월 5일날 재검표 어떻게? 6월 28일 인천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 4.15 총선 첫 재검표 실시라는 제목에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드물게 재검표 일정이 알리자마자 보도한 언론 매체는 6월 4일자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목은 4.15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 일정 나왔다 기사의 중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2020년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의 재검표 일정이 잡혔다 대법원은 6월 3일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에 등 떠밀리는 모양새로 재검표 일정을 발표했다 재검표 일자는 6월 28일날 오전 9시 30분이다 대법원은 선거 소송의 경우 조속한 시일안의 모든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재검표를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왔다 소송을 제기한 국투본의 민경욱 상임 대표를 비롯해서 도태우, 박주현, 유정화, 문수정, 유성수 등 변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변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지난 1년간 대법원의 QR코드 검증과 조속한 재검표를 추가하면서 아스팔트 위에 시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류 언론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고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왜 주요 언론들이 일체 보도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의 주요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뉴스를 속보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 6일 정도 흘러서 6월 10일 날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가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연수고을 재검표 6월 28일 실시하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6월 15일 날 조선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이 거의 동시에 6월 28일 날 인천연수고을 재검표 소식을 앞다투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주류 언론이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대단히 뜻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인천연수월 총선 재검표 실시 사상 첫 투표용지 QR코드 검증 그리고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사전투표용지를 수계표에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 방식의 재검표는 처음이라고 한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저장하고 있는 13자리 숫자에는 사전투표 장소,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연수월에 출마했던 후보 4명이 사전투표에서 하던 표 가운데 100장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해당 투표용지의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적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하자는 입장이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갔던 의혹은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민경욱 후보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사전투표용지 4만여장 전체를 검증하게 될 가능성의 문을 열어다라는 것이다 민경욱의 전의원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경욱 의원 측은 이미 QR코드를 스캔하고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따져본 이후에 재금표 때 사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해온 국민투쟁본부 국투보는 재금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임 대법관이 된 주심천대협 대법관이 신속하게 재금표 결정을 내려진 것은 대단히 참 의미 있고 박수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정직한 재금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재금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재금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실질적인 재금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약 210만 표에 대한 재금표 작업이 지난 4월 23일 날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4일을 기준으로 약 210만 표 가운데 67%의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개표는 단순 수개표뿐만 아니고 철저한 포렌식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처리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의 애리조나주 상원이 주도하고 있는 바로 재금표 작업입니다 거의 두 달에 걸쳐서 대형 체육관을 빌려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철도철미하게 재금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애리조나의 오디시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은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재금표 작업은 6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결정한 재금표 일정에 한 점 의욕도 없이 아주 철도철미하고 진실된 그런 재금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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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